소용돌이 누 contempor 아우씨 올라가고싶어 올라가게 해주세요 아 넘어갔다 아 이거 꼬리는 못할 것 같은데? 앞에 사람 개많아 이거 그냥 옆길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후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 많다 점프 아 너무 일시옵소 했어 coot 비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이밍 할걸 아..했다 올라간다아아 아아 아아아이 35번째로 꼬리냈어요 아 꼬리 못하는 줄 알았네 다음 맵은.. 아 이거 생조라는 게임이네요 이거 처음 해보는 것 같다 야 어우이씨 맵 어렵다 오 야아 밀지마 어어어어어어 아 잡지말라고 으아 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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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떨어질 뻔했어 추락 해피 아 이것도 처음 해보는 것 같다 아 아 아 아 쟤 맞떨어지는구만 어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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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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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오우야 왜 갑자기 공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어있냐 아 이거 들어갔다 네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그렇지 그렇지 잘 막았다 나 저거 들어가라 제발 아 됐다 막 한건 없지만 뭐 이겼으니 됐습니다 7명 남았습니다 아 산 맵 나왔다 아 이 맵 못하는데 네 마지막 맵이죠 오 나이스 프로펠러가 밀어줬어요 아 아 망했다 왜 이쪽으로 떨어지는거야 공이 안돼 오 밀어줬어 아이 쟤가 잡았어 아이 아깝다 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공만 안부딪쳤어도 제가 1등 했습니다 이거 FP3 alright 아 아 아 아 저 감사합니다.